네, 멘트 한번 하시죠 네, 이렇게 정말 큰 무대에서 아리간또 고자이마스를 부르니까 정말 큰 기분이 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성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주 매우 큰 기분이 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한 2천명 정도 모이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일본 노래를 불러도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듭니다 혹시 아리간또 고자이마스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번주 월요일에 16일이죠 16일날 아리간또 고자이마스 오리지널 버전을 다시 한번 발매했어요 그리고 그 수록곡에 왓다시와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을 많이 이어가야 하는데 옆에 소리가 굉장히 커서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다음에 아리간또 고자이마스 한국어 버전의 노래가 있어요 저희 노래 중에 혹시 일본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긴 생머리에 처음봤던 그녀 모습이라는 한국어 노래를 만들었었거든요 혹시 긴 생머리에 처음봤던 그녀 모습이라는 노래 알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고마워요 되게 많으시네요 저희가 이 곡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할 구다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긴 생머리라는 구다리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긴 생머리라고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네, 주정신 자 긴 생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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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먹었던 형이 날 한 손으로 제압하고 그녀를 내게 사생했다 다시 널 볼 수 없겠지? 긴 생머리에 처음 봤던 그녀 모습 긴 생머리에 처음 봤던 그녀 모습 긴 생머리에 긴 생머리에 처음 봤던 그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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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생머리에 그녀 모습 긴 생머리에 그녀 모습 긴 생머리에 그녀 모습 자 당연신! 긴 생머리 긴 생머리 긴 생머리 참만다 그녀 모습 이대로 잘 쓰고 전혀 어떤 걸 한번 보게든 말은 척하도 한번 약진다가 내가 지금 곤란하니까 지금 많이 들었고 이제 볼 수 없는 긴 생머리 그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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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생머리에 그녀모습 긴 생머리에 처음한 그저 모습 긴 생머리 긴 생머리 긴 생머리 긴 생머리 긴 생머리 긴 생머리에 처음한 그저 모습을 여겨와 어느 날 외연인 같던 이산이 카페였습니다 기타를 치는 싸구려 덩기타가 술받났다 나는 그 쌈마에게서 너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중국 베이징몬림픽 때 유학을 갔다는 소식에 나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그의 많은 양에 당황했던 나는 놀랜 가슴을 다시 잡고 너에게 중국어 한마디를 떠자웠다 니, 헐마 모두 소린 쓸려 초초초촌 그냥 웃이 계속 웃어서 김생머리ia 김생머리ia 김생머리 yeah 그냥 모습 김 선생머리 김 선생머리 김 선생머리 김 선생머리 김 선생머리 001 0072191 00aisia 내 눈에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